안녕하세요. 노키입니다. 오늘은 여기 스톰의 1 뚫었어요. 마지막으로 뚫은 곳인데 레벨 제한도 제가 찾은 곳 중에서 제일 높은 곳이네요. 일단은 여기에서 오슈트 오슈트가 아직 2장이라 오슈트를 2장인데 랩제는 높아요. 오슈트 플리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슈트 글라체스 전설의 3마물 중의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그녀는 마물과 인간의 슬픈 운명을 안게 된다라고 하네요.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7레벨이라 만만치 않을거에요. 얼음 속성 쇠넷에 소우자 글라체스입니다. 소우자 글라체스입니다. 지금? 지금? 아 아, 저거 아, 저거 아, 저거 아, 저거 아, 저거 아니, 생각해 이곳은 글라체스가 산 곳이라네요. 아, 글라체스가 살고 있는 곳이라네요. 없어지는 곳이라서... 여기는 레이홉한 곳이야. 이 땅의 지구자, 글라체스의 곳이라네요. 음, 그 검은 사냥꽃 오 뭐 했습니까? 뼈가 안 되는 거니까. 이제 죽는 거니까? 빅끼리라. 왜 이렇게 죽는 거야? 흠... 하나가 없는데. 이래가지고 아 이래가지고 얘 갈 거구나 아 이래서 아 이래가지고 아 이래 아 이래 아 이래 아 이래 아 이래 쎈 놈을 데리고 있었나? 너무 약한데? 너무 약한데? 오 불쏘어. 잘 쐈는데? 아 얘 왜 레벨이 높은 퀘스트인 줄 알았지? 얘가 성당 기사가 레벨이 높네. 응 얘가 괜찮겠네. 일단은 모아놓고 한방에 타려. 자 한번 이리 가볼까? 요이소! 있도이네! 찬삼배. 네. 한 방에 하는 게 제일 나은 거 같은데? 자. 아 아니야? 왜? 피 계속 빨고 있다가 공격 능력을. 자. 안 죽네. 이 차는 도대체 그 뭐야? 속성이? 이게? 어? 아무것도 안 걸려? 어? 아무것도 안 걸려? 아 잡네. 뭐? 아무튼. 뭐 센동으로 영입을 해놔야지. 안 되겠네. 너무 편한 데서만 녹아다 했더니. 네. 거기서? 네. 생각보다 탄산태 바보 今の泣き声 まさかお前か うん よく言われる いや待て お前なぜここ 押しと 俺たち以外はここ そういやあそうだね おっ 仕方ねえ おっちゃん ここで何してんの お前こそ何してんだか知らねえがさっさと帰れ なめてっと死ぬぞ ここの雪はただの雪じゃ 憎しみの雪だ 憎しみの雪だ 憎しみ? お前をかけてみよう お前を溶かないでください お前をかけて これは快 迷しないでください どうぞ やめよはこう 아우 생각보다 아쉽네 o 음 으 으 으 いいでしょう いいでしょう 成果は輝き給え わーっ 生かつ中を貫け 動じそう 立ちくらいがさあ 行くよ 行くよ そこ いやいや 行く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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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こんなとこにいたのか すまねえな 神さんとあい おいっこだ 俺の仲間たちは グラチェス グラチェス えっ グラチェスは 昔で あらゆる外敵から グラチェスほど強い 教会や人々は 負けた 負けた グラチェス 負けた グラチェスが偉大なればこそ 負け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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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俺が 負け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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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我も 負け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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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獄 獄と人間は憎しめ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거의 자살에 가까운 행동? 그 아저씨를 구해주고 뭐 얘가 잡아주겠죠. 정령석 한 번 써볼까요 정령석? 한번도 안 써봤어 정령석. 불의 정령석 특대. 엄청 쎈데? 아 너무 쎈데? 아깝네요. 쎈지 몰랐어 이렇게 쎈지 몰랐어. 저쪽으로 돌아가는 길이 있나봅니다. 저쪽으로 돌아가는 길이 있나봐. 아이고 내가 뭔 짓을 안겨. 저랑 같이 가고있는 길이 있나봐. 저쪽으로 돌아가면 좋아. 저쪽으로 돌아가면 좋아. 저쪽으로 돌아가면 좋아. 저쪽으로 돌아가면 좋아. 아이고. 오줌마트만 하나 없었는데 딱 잘됐네 절대 영등에 화나 얼음속성공격 폭뿌라스 해피감소 이게 더 좋은 날이겠네요 내가보면 더 좋은 날 같은데 물리랑 속성공격력도 좋은데 뭐 좀 아쉽긴 한데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보스전 갔죠? 다쳤네. 구해주고 잡겠지. 오, 왓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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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 깨져도 제 정산이 아니네요 증오를 누구로 드려야 되는데 일단은 간 먼저 보죠 간 간 러버 간 러버 저의 한자리입니다. 저의 한자리입니다. 스포이! 스포이! 오호... 이곳은요? 뭐예요? 오호... 오스바르도... 어... 이런 이런... 어... 이거 생각보다 안 좋은데? 어... 이한타가 들어올지 몰랐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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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지금 저거 해야하겠다? 저렇게 Noah... 크리크 시켜야돼 먼저 대마법화를 못했어요 그냥 한번 잡죠 천이 한번 더 오니까 천이 한번 더 오니까 천이 한번 더 오니까 한 번 더 오니까 약불로 오니까 천이 하나씩 한 번 더 오니까 천이 하나씩 멀었네요. 네, 물리 공격력 조화. 뭐야? 하, 이상한 거 블록 소환했네? 오우. 어, 무서운데, 여러분? 5천 데미지로도 안 넣기네? 5천 데미지. 사용하는 마법의 특대화는 효과를 아는 다진 대상에게 쓰일 거예요. 참외? 대화연 마법? 뭐야? 아, 지금. 마법 반사 같은 게 있나본데? 아, 골아프네. 그라보, 소로우네 군. 그라보. 해냈이. 저게 뭐. 어이? 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투명이 이 상황은 불안한 것입니다. 불안한 것입니다. 이 상황은 불안한 것입니다. 불안한 것입니다. 죽는다. 킬을 세게 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킬을 세게 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킬을 세게 해야 할 수밖에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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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어떻게 전투중에 한번만 불어낼 수 있다고 하는데 눈 뱀세 킬이 낱 periodically 킬이 낱뒬기 킬이 낱뒬기 이 저자 킬이 낱뒬기 킬이 낱뒬기 ... ... ... ... ... ... ... ... 20%? 내가 좀 더 빼야네 어휴 크고액 성공률이 아직 이렇게 낮아져 저격하죠 저격 넌 살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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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날... 그 날... 그 날... 그 날... 하지만... 그 날... 그 날... 그 날... 그 날... 그 날... 옳슛, 도도하아가 왔어요. 그 날... 밤이 너무 길어 밤이 새벽에... 밤이 새벽에... 너무... 좀 더 기억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어떻게 내가... 죽을 수 있겠지... 물론, 그라체스! 우리의 힘이 필요하니까 우리의 힘이 필요하고 아, 논보로가 그쳤다. 아, 저 할아버지. 아, 논란란이. 아, 논란란이. 아, 논란란이. 가죽을 마사에서. ... ... ... ... ... ... ... 이곳은 제 죽음을 죽여서 못했고... 마치... 바로 내 죽음으로 죽음이 있었어요 내 죽음은 내 죽음이 있었어요 내가 죽음이 있었어요 나는 내 죽음을 죽음이 있었어요 으흥흥흥 으흥흥흥 흥흥흥흥 kora 조거 아 으흥 u 쥬 으흥 으흥 엄청 힘이 세 아 중간에 오두박이 하라리의 집이었어? 그냥 그 사냥꾼이 누구야? 검은 사냥꾼 예 검은 사냥꾼 얘기하네요 그 사냥꾼이 그 사냥꾼이 그 사냥꾼이 아... 알았으면 좋았다... 다 나쁜 건 전부 내가... 보증... 너무 많아... 흐흐흫... 뭐... 고기 먹자! 흐흐흫... 쟤는... 모든게 말린 고기를 통해 그냥 하하... 정답은... 그라체스가... 정답은 없지! 이렇게 할 수 없지 용서한게 아니라 사라진건데 지금 그렇구나 이제 가고있어 네? 어떻게? 말하자마자 네, 아카라가 정답 아... 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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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자 아 아... 전설의 마물 글라체스의 마음을 접했다 눈도 주모 슬픔 인간과 암홀 명예는 먹지도 못하는데 5슈트 2장 글라체스 편 끝났어요 의외로 좀 강했어요 글라체스는 수신 괴물 중에서는 마지막으로 제일 센 놈이라 그런가 토토아로 이제 가려나요 검은 사냥꾼은 뭐죠 토토아 섬 퀘스트 가요 45렙 얜 3장이 45렙이에요 되게 높아 음 뭐 또 만만치 않았네요 오즈발드 퀘스트 4장을 해줄까요 몬테와이즈에서 할 수 있는데 아 일단은 여기 오면 장비를 세팅을 싹 한번 했는데도 그래도 학대 생각보다 빡섰다 전 좀 수월하게 살 줄 알았는데 왜 가능한가요 어 뿔 됐지 됐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장비를 거의 풀세팅을 했는데도 이렇게 밀릴 줄이야. 무기상이 저쪽에 있지? 무기상은 필요가 없고요. 일단은 소자의 얼음검이 더 낮네요. 홍동 속도가 있어서요. 얼음검이 더 낮네. 규저라인이 더 세네요. 일단은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할게요. 다음에 오즈발드 몬테와이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어서 갈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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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